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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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하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나봐요? 아니에요 공사한다고 뭐하는거에요? 놀이공원? 놀이 만드는거 전망도 만드는거에요 아 더 좋아지겠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오네 그냥 왔다 가는거 뭐 사람 일부 왔다 갔는데 뭐 옛날에 군천 산타마을 맘에 약인데 겨울에도 잘 될 것 같아요 네? 아줌마도 델거든요 네? 아줌마도 델거든요 아하예 그 저 저 저 동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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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하는거죠 군천역 섰타마을 군천역 섰타마을 예? 영요역? 한번 가봐야죠 뭐 여길 가까워요? 아 예 알았어요 고맙습니다